10월 2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재인입니다 자 오늘장 혼조세로 돌아선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인360 확인하고 계신데요 비트코인 1.66% 하락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바이낸스 코인 등 오늘도 강세장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분위기 혼조세로 돌아섰다는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바이낸스 통에 확인해본 암호화폐 거래 역시 혼조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4.88%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3.15% 오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은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바이낸스 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가격은 9463선에 머물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 사이 가격 변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장중 9902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 대비 1%가량 하락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지시간 27일 오전 9시 기록했던 9074선으로부터는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힘은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기 전에 코인 마켓캡 가보시면요 시가총액은 급등세가 며칠간 연출이 되면서 시가총액 많이 늘었습니다 2,51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도 67.9%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테더와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SV 트론 등의 강세고요 아이오타, 트론, 어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9%가량 오르고 있고요 아이오타가 8% 그리고 제트캐시가 30위에 있는데 3%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비세고 11% 오르는 등 자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무화폐들 눈에 띄고요 어제보다는 강세가 조금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정말 혼조세가 조금 더 짙어진 모습 연출이 되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은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조금 혼조세입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빗섬 같은 경우는 현재 40위 그리고 업비트가 순위를 조금 끌어올려서 47위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업비트 가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100만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직까지는 가격 움직임이 있지만 0.11% 오른 상황에서 1100만원을 일단 터치를 한 상태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어서 0.87% 상승 트론의 강세 업비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 31% 급등세 버트코인이 38%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아크가 10%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업비트의 분위기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자 빗섬은 현재 페이지 로드가 조금 되지 않아서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주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중국 공산단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당원들이 충성서약을 할 수 있는 디앱을 배포했다라는 소식이 코인데스크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오리지널 인텐션 온체인이라는 디앱은 충성서약을 하고 여기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링주 테크놀로지라는 베이징 소재 기업이 개발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과 연관된 국가 소유 자본을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죠 여기에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오리지널 익스텐션이라는 말은 시진핑이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언급한 표현인데 이후 당에 대한 당원들의 현신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CCTV에서 그런데요 시진핑 발언 이후 비트콘이 급등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에게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진정을 좀 찾아라 시 주석의 발언을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진핑발 암호화폐에 불어온 훈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나중에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순위에서 이오스가 1위를 고수하고 트론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 유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의 전기정보산업개발국이 발표한 14회 퍼블릭세인 기술평가지수 순위인 건데요 이오스가 1위를 차지하고 이오스 지난 6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더리움과 2,3위를 다투고 있던 트론이 2위로 올라섰고요 이더리움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2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스팀이나 퀀텀, 네오등이 레시피권 안에 들어있고요 온톨로지도 14위에 들어있습니다 중국 주요은행이 비트코인 지갑에 투자를 했고 중국 내 비트코인 포모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보도 비트코인 리스트를 통해 나왔는데요 포모라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시장이 올라타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프리미티브 벤처세 공동 설립자 도비완은 트위터에 차이나 머천트뱅크가 비트코인 지갑 비트파이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트파이는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사용자가 많은 비트코인 지갑인데요 도비완은 차이나 머천트뱅크의 이번 투자 결정은 중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구규화 추세의 일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굴이나 거래소 지갑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최소한 구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안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또 중요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발언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 뉴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뉴스다라고 비트코인 리스트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트 관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이죠 벡트가 2020년 상반기 중 소비자를 위한 암호화폐 결제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 블렌디나 벡트 상품생인자는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로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앱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 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죠 스타벅스와 공동으로 소비자용 앱과 가맹점용 포털 개발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에 이어서 소매 투자자들 개인 그리고 고객들까지 팩트에 대한 접근권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주석의 발언이 나온 이유인데요 홍콩 거래소에서 펜트로닉스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홍콩 소재 전자제품 제조회사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어떤 점 때문에 상승을 했냐면요 바로 후오비 글로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죠 2018년 8월 펜트로닉스 지분 74%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당시 거래소는 펜트로닉스를 활용해서 2018년 투자한 스타트업이 홀 네트워크가 만든 블록체인 전화기의 장비를 만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펜트로닉스와 후오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이 회사 주가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일단 홍콩 투자자들이 이 심핑 관련 뉴스를 장 초반에 받아들이고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펜트로닉스의 주가가 그 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블록체인이 주가에 반영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9560선 기록하면서 11월물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중국발 암호화폐들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강세를 단단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책과 그리고 가격 그리고 기술이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어떤 주식들이 나올지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